안녕하세요 라임라인입니다 와 뭘 찍을 것 같아요? 콤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거? 학교 체험? 이거야! 이게 뭐예요? 앞으로 라임라인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될 프로그램들인데요 데뷔를 하면 여러 방송을 나가게 될 텐데 방송에 나가서 활약하기 위해 학전에 연습을 하고자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라라 우락관입니다 우와 주제어 햄버거 햄버거? 거 거 큰 사람 큰 사람 큰 사람? 엄청 큰 사람 엄청 큰 사람 어 이거 언니 이거 고 고 뭐 고스트 거스트? 네?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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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트롤 롤롤 롤롤롤 롤롤 롤롤 롤 롤 아이돌 하아라 아이돌 하아 아 진짜 미치겠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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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 찍혔네. 리비스 할까? 돌맹이 이? 이? 코냐 이? 이 많아요 언니? 잇돈미유 아유 리 리 잠깐만 리 리 리 리 리 얘 때문이지. 다은이가 처음에 시간을 저는 생각이 안 나서 진정 1, 4, 3 삼진아웃 뭐라고? 삼진아웃 아유? 너무 어려운 거 줬다. 미안해요. 우사기 왜? 우사기요? 기? 기? 기린 린? 린 린스 린스 투 투타킹 일본어 우사기 일본어였어요. 나 뭔가 들어봤어. 맞아. 투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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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발음 비교 센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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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미유님의 꼴지로 언니 언니가 귀여우니까 두고두고 두고두고 해주자 이거 두고두고 해주자 이거 두고두고 해주자 이거 마리오 그 게임이 좋은 것 같다 띠를띠를띠 응? 괜찮아요 언니 할 수 있어 뭐예요? 뭐예요? 근데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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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1번인데 더워 어? 와사비인데? 괜찮아요 그러네 와사비랑 운명이었어 이거 다 와사비죠 언니 근데 사실요 왜? 세 번째 거 살짝 열려있어서 저 땅콩인 거 봤어요 와 언니 나빴다 너무 맛있어요 저는 와사비 좋아요 너무 근데 역시 빵 아니에요 빵 와사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 계란 손 넣으면 카운트 셀 거예요 사라사라 어떤 느낌이에요? 사라 사라가 있어 아 살아있다고? 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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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요? 응? 왜? 왜왜?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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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소리가 넌 왜왜왜왜 뭔데? 잘 할 수 있다며 이거 안 val 안 Doing 아니 뭔데? 네 그러니까 물 물 물에 있다고요? 물에 있는 물에PN 톱물 아마 아마 터 programmer 그런데 소리가 나와 소리가 나와? 응 소리 잠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왜 겁주냐고요. 어때요? 어때요? 아니요. 언니 뭐해.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요. 정답은? 노조, 노조. 노조 없는데 이거. 맞잖아요. 와 진짜 많네. 진짜 많아요. 징그럽다 진짜. 할 수 있어 언니. 근데 언니 맞힐 것 같은데. 벌레만 아니면 돼. 저는 벌레가 진짜 싫습니다. 벌레만 아니면 돼. 겁이 없는 수혜 언니. 잠깐만. 이게 뭐야? 뭔데? 느낌을 설명해줘 언니.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지고 있어요? 네? 만지고 있어. 만지고 있는데 뭔지 몰라? 아니 이상한데? 벌레 아니야? 진짜 몰라. 근데 느낌이 이상한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두드려봐. 약간 살아있는 것 같진 않은데. 계세요 애. 계세요. 귀여워. 20초 남았어요. 양손으로 막 구겨. 빨리 만져. 아 근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다리야? 어? 다리가 있나요? 다리? 아 뭐예요? 자 정답. 외쳐야 돼요. 외쳐보세요. 외쳐보세요. 개? 꺼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꺼내보세요 언니. 이거 벌레 모양 같은데. 그치 벌레 모양이지. 와 근데 많다. 자 넣을게요. 같이 맞춰주세요. 여러분도. 아니 이거 뼈가 있는데. 왜요? 여기 뼈가 있고 여기 부착하고. 촉촉해? 촉촉해. 뭔가 차가운 게 느껴지네요. 찐득찐득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을. 뭐? 또 봤어? 야.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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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무. 문어? 문어? 너무 큰데? 아아악. 오지마. 오지마. 언니. 간단하게. 네 이거 뭐예요? 살고 있어요? 다시? 또 살아있어요? 다시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 나 여기 없어. 여기 있어. 네? 여기도 없어. 진짜 살아있어? 네. 달팽이 막 이런 거. 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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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다시 다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대답. 정답. 이거 뭐예요? 진짜. 죽어있어. 죽어있어. 오케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 이거 확인하려고. 아 진짜 언니.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네. 언니도 모르겠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니야. 모르겠어. 물리는 걸 주셨겠어? 그냥 맞출 수 있게 느낌을 설명해. 아! 파인애플. 정사영입니다. 아 뭐야. 아 심사. 간다. 화이팅. 간다 언니. 아 뭐야. 뭐야. 아 갑자기요. 아 갑자기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풀땅이 있어? 살아있어? 아니야. 풀땅이 아니야? 왜. 언니 놀랄 때 저까지 놀랐었네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 아 이거 아. 아. 버섯 같은 느낌? 하나 둘 확인할게요. 아 버섯 맞네요. 모기버섯. 모기버섯. 마지막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미우씨가 꼴등을 했습니다. 박수. 와하. 언니 또 벌칙. 언니 괜찮아요. 축하해요. 언니 2연속 벌칙 축하해요. 아니요. 아유. 두 번의 패배 인정합니까? 네. 아니에요. 싫어요. 갑신아. 먼저? 오케이. 먼저. 뭐예요? 뭐예요? 후레쉬 가져와. 후레쉬. 안 보여 안 보여. 하이. 근데 원래 약하게 하면 더 아픈 거 알죠? 세게 해야 돼요. 깨져야 안 아파요. 알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아닌 거 같아. 아니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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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그럴게요. 계란. 좋아요. 계란 요리 많이 좋아요. 소금은 소금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행이다. 그치? 응. 따란. 맛있어? 오늘 한 10년은 늙은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미안해.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한 번 안 해요. 아 벌칙이요? 응. 오케이 오케이. 다 이길 거라는 각오를 보여주시는. 응.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는 추억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임라이즈였습니다.